비빔밥과 냉면의 평균 가격이 만 원을 돌파하는 등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. 오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대표적인 8가지 외식품목의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.8% 올랐습니다. 특히 자장면은 6,723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.5%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. 참치캔과 어묵 등 다소비 가공식품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.